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던 이야기인데 중국의 C-POP이 한국 K-POP보다 자본력도 좋고 시장도 훨씬 크지 않냐 시스템마저 한국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들고 가다시피 해서 똑같다고 해도 다름이 없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서 한국 K-POP은 해외로 수출이 되고 중국의 C-POP은 내수용이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엔터테인먼트랑 중국 엔터테인먼트의 차이 거기서 오는 K-POP과 C-POP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차이점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사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태어나기만 했는데 금수저고 나는 태어났더니 흑수저고 그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능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너무 슬플 때 자전거에 앉아서 우는 것보다는 벤츠에 앉아서 우는 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슬퍼할 수 있겠죠 엉따도 틀어넣고요 같은 슬픔이지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아이돌을 꿈꾸는 것과 중국에서 아이돌을 꿈꾸는 것 만약 내가 엄청난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뿅 한국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은 엔터테인먼트 측에다가 큰 돈을 내고 연습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사실 그렇게 공평한 일은 아니죠 누구는 몇천 대 일에 오디션을 뚫고 들어와서 아이돌 연습생을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거는 그 연습생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회사가 투자를 하게 되는 개념인데 회사에 양질의 연습생이 엄청난 돈을 내고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딱 연습생 생활까지입니다 엔터테인먼트에는 월별 평가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런 성적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국회의원이고 이렇다고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실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집안에 돈이 많아도 데뷔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금전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비싼 강의를 받거나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연습생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월별로 평가를 받는 거에 있어서는 실력 대 실력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연습생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중동에 석유 공장을 여러 개를 돌리고 계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슈퍼 플래티넘 파워 수저인 연습생의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는 아이돌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이를 23살 먹고 갑자기 힙합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와 랩이라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나도 랩 해보고 싶어 이러면서 래퍼의 꿈을 꾸게 되죠 열심히 언더그라운드에서 공부하고 연습해서 래퍼가 돼도 괜찮을 텐데 또 그거는 하기 싫었던 거예요 남들 앞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아이돌을 하면서 거기서 랩 하트를 맡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 생각을 아버지한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빠 나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힙합 배워 가지고 데뷔하고 싶어 하고 말이죠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를 계속 돌아다니느라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고 아들이 하고 싶다는 게 생기니까 본인의 금전적인 부분과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아들을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에 꽂아 넣어줘요 매년 그 회사에 꽤 큰 돈을 지불한다는 계약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대형 기획사라는 곳이 8살 때부터 연습해와 가지고 완전 음악과 춤에만 미쳐있는 애들도 있고 중고등학생 때 정말 재능이 있다는 애들 다 뽑혀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살벌한 동네입니다 안에서는 서로 하하 호호하고 있지만 사실 뒤에서는 칼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평생 음악의 음자도 모르던 23살의 친구가 들어오게 되니까 사실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회사 측에서는 1년인가 2년 동안 그 친구를 연습생 생활을 유지하다가 그 친구를 불러내서 너 저기 있는 고등학생들보다 네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드라마틱하게 실력이 변화했다면 조금이라도 기대했을 텐데 솔직히 우리는 너를 데뷔시킬 자신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를 내보냅니다 그 후에 그 친구는 내가 한국에서 힙합을 배웠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힙합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아버지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해줄 수 있는 건 연습생이 되는 것까지이고 그 뒤부터는 모두 다 정당하게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뿅 자 이제 중국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떻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중국에서 돈을 많이 쓰면 연습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데뷔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 연습생의 아버지가 돈이 많다 회사에 돈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데뷔조에 넣어서 완벽히 데뷔를 약속하고 그 연습생은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연습생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회사에다가 내 아들을 데뷔시켜 달라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그 금수자 아들은 사실상 신성 불가침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수업 중에 애를 혼낼 수도 없고 애가 힘들어 할 때 조금 더 빡세게 굴릴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회사 안에서 지 맘대로 하고 다니는 겁니다 회사 직원들은 또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쟤는 저렇게 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중국 회사를 다니면서 와 사람들이 정말 무기력하구나 힘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기력하게 굴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실제로 중국에 있는 대학 같은 거 가보면 고위공산당원 아들이 이 대학을 다닌다 이러면 어떤 편법을 써서 들어왔던 간에 쟤는 저 사람 아들이니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니깐 비리를 저지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엔터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의 광동 지역에서 꽤 유명한 MC의 아들이 연습생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광동 지역이면 중국에서도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지역이라 노다지라고 불리는 정말 동많은 동네죠 여튼 그 친구는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데뷔조의 리더가 됩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애를 춤 교육을 시키고 노래 교육을 시키고 해서 실력 자체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완전히 소황제처럼 자라서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고 같은 팀원들 기를 죽이고 다니고 자기 잘난 맛에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도 아무도 그 친구를 건드리지 못했고요 이제 회사에서 중간고사를 치게 됐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측정을 했었습니다 너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에서 자만하지 말고 세상에서 네가 제일 잘하는 게 아니니깐 조금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 성적이 왜 이러냐고 말이죠 사실 그런 사소한 컴플레인 같은 거는 회사 직원들이 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회사는 지네들끼리 책임을 지기 싫어가지고 인지용 선생이 그런 성적을 주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성적을 줬는지 모른다 가서 직접 물어봐라 이러면서 저한테 떠넘기더라고요 진짜 중국인들 일 드럽게 못합니다 결국에 그 학생의 어머니랑 1대1로 면담을 하게 됐는데 아드님이 실력이 회사 내에서 좋은 건 맞지만 사실 프로바닥으로 나가게 되면 우물 안에 개구리다 회사 안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잘하는 축에 들어가 있다고 아드님은 굉장히 자만하고 있다 프로판에 나가서 꾸준하게 오래 성공을 하려면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드님에게 조금 더 분발하다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점수를 주었다 라고 하니까 뭐 어머님도 나름 돈도 많고 배우신 분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나오는 성적을 부모님이 선생을 찾아와서 왈가왈부하고 이 성적에 대해서 따지고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뿅 자 재미있게 보셨나요? 결국에 돈이 많다는 거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배경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돈이 많다는 이유로 경쟁 그 자체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사실 아무리 시장이 커도 발전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는 한국과 중국이 그렇게 크게 시스템의 차이도 없고 중국의 시장 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자본력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케이팝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중국은 계속 내수용으로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찾아떡 회의가 여깁게